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 원주에서 도내 첫 신청자가 나왔습니다. 원주시 반곡동의 한 빌라 임차인인 이 피해자 외에도 도내에서 현재까지 20명 이상 대상자에게 피해 신청 접수가 안내됐고, 이 가운데 원주에만 15명이 포함됐습니다. 강원도와 원주시는 다음 주 금요일인 16일 도청과 원주시청의 상담 창구를 개설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률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. 강원도와 원주시청의 상담 창구를 개설합니다.